주식 초고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팀의 전윤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초고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장구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초고수가 어떤 분들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상위 1% 그리고 장고 500만원 이상.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의 수익률 상위 1% 초고수의 오늘 장매매에서 상위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주 한번 볼까요?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한미글로벌,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미래나노텍,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금양영풍, 가온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토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상위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주 중에서 지금 특징을 좀 보자면 2차전지주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전지주 하면 늘 삼성, SDI, LG, 엔솔 또는 SK이온, 에코프로, BM 이렇게 탑티어 또는 소재주들을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 몇 달 전서부터 이미 이런 소재주들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2차전지에 관련한 다양한 소재라든지 부품 또는 장비주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케미칼은 그나마 좀 큰 주식이긴 하지만 나노신소재나 미래나노텍, 금양영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사실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영풍입니다. 영풍이 그동안 초고수 리스트에 안 나오다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 관련 주식이잖아요. 영풍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아연 재련소를 갖고 있는 이런 장치 산업이 2차전지 소재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도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략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신성전 동력으로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영풍은 좀 특이하게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약간 테마성인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적기 때문에 접근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좀 트렌드가 계속 조금 신사업이 발굴되고 있다. 오늘 리스트에 보면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고 수소나 리튬 진출하고 있고 금양처럼 원통형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처럼 탄소나노튜브 도전제라든지 이런 어떤 첨가재, 산화재 또는 기타 등등 이런 부품 관련한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위권에 보면 새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아무리 초고수분들도 뭔가 개인 종목별 이슈에 좀 민감하다, 어느 정도 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고수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종목들이 빨리 회전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별하게 조금 다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트렌드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가 또 10위에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 관련돼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입니다. 9시 30분 기준의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매도 상위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한화솔루션, 에코프로,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조강페인트, 후성, 두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순매도 데이터는 있지만 최근에는 또 당일 순매수 또는 최근 5일 순매수에도 많이 잡히고 있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아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같은 방산주, 그다음에 두산 같은 에너지 지주사 같은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순매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조금 보고 싶은 것들은 SPG 같은 종목들은 기관이 이제 오늘은 초고수가 좀 팔고 있지만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용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자인데 일본 점유율이 높은데 이런 어떤 소재들을, 검사 장비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도에는 있어도 조금 관찰을 해가면서 본인의 어떤 매매 시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또 조금 있으면 3분기 실적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좀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고수가 순매도한 상위주의, 10위권의 상위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섣부르게 고수가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물론 따라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본인이 판단하고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순매수 상위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이에요. 5일 동안 거래한 걸 볼 텐데 주목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WI가 1위에 나와 있는데요. WI는 사실 최근에 350억 3호 전환세체 발행하면서 3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신사업을 진출을 한다. 그래서 탄산유튬이나 수산화 리튬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정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이슈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지금 2위에 있는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자회사 중에서 비상장 회사도 있고 상장 회사도 있는데 상장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어셀, 두산 마켓, 두산 테스널에서 반도체와 에너지 2차 전지 관련한 태양광 또는 원자력 관련한 여러 가지 상장 회사를 갖고 있고 특이하게 비상장 자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협동 로봇을 하는 요즘에 로봇이 많이 테마가 있고 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성장이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두산 또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기관들도 사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두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뭔가 이슈들이 있어서 따라가는 느낌인데 두산은 좀 예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가끔씩 리스트에 올라오면 실적이라든지 이슈를 좀 체킹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할지를 좀 긴 안목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막 따라가다 보면 사실 시장의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겠으나 좀 수익을 극대화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미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랑 좀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상당히 트렌드를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리스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다 아니면 교육 섹터다 지금 메가스터디도 나와 있는데 메가스터디도 지금 기관이 4일 연속 수매하고 있고 약간 계절주처럼 수능 시즌 되면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좀 핫하게 조금 사고 있고 시세도 좀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좀 많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고수들이 왜 그걸 선택하고 가는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고수들이 순매도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 케미칼이 1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 데이터도 말씀드리지만 최근 5일에는 순매도 있지만 오늘은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간 주가가 떨어지면서 좀 다시 오늘은 또 사고 있는데 5일 동안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수화 코스모 신소재 금양 삼성 SDI 이 데이터는 2차 전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시장 내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초고수들도 약간 단기적인 접근 또는 시세를 보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는 지금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좀 보고 싶은데 5일 동안 순매도를 했지만 외인은 역으로 6일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한 11%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기간 조정 중인데 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이미 여러 군대에서 뉴스도 나오고 리포트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만 이렇게 이제 방산주들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폴란드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서도 계속 뭐 장갑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전차 등을 계속 이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에 대한 매출의 반영 시기들을 잘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실적 예측하면서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디펜스 등 흡수 합병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 순매도 보니까 금양이 공교롭게도 또 6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양 같은 종목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진출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 금양을 사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양처럼 원통형 배터리 또는 미래나노텍처럼 수산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병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섹터에서 이런 회사들이 종종 보인다. 동국산업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여러 굴뚝산업주 중에서 2차전지에 진출하면서 신사업을 탑재해서 내년도 후년도의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가려고 경영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회사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수들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 또 재밌게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국경제TV 미래세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세증권의 전윤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